이재주 품바님 어? 아니 이걸 못합니다 저거 누나 그 반죽이 눌러줄봐 반죽이 엔지 어? 가사 안봐도 되는데 어 됐다 이제 빼고 빼부라 됐다 됐다 참새 나만 할 때 꼭 나는 이상하게 꼭 꼴지랄 때 이렇게 다 해줘 나도 빨리 밑에 엔지니어를 데리고 다녀야 되겠네 아 다시 뭐라고 다시 나오라고 뭐라고 또 이래라저래라 또 나를 관리하려고 그러니 가자 준비됐어요 다이브라이? 아직 안됐어? 아직 안켜졌어 아이씨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하는거야 아니 숨어서 나오는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이래 연약 들어가 들어가 자 준비됐어요? 착장해 우리 식구밖에 없노 우리 식구들밖에 없노 괜찮아 괜찮아 근데 진짜 코로나가 무섭게 무섭네 아 사랑해 진짜 광고를 했는데도 안오네요 감독이 맞죠? 무섭게 무서운거 괜찮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면역이 강한 사람들이고 못오시는 분들은 약한 식구들 생각하면 되고 여기 오면 어떻게 된다? 면역이 떨어진다 맞나 안맞나? 꼭 나를 대답할때만 대답 안될나? 아니 아까전에 우리 제주설머님은 저 저기 해납이잖아요 나는 경상도니까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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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대답을 안하네 여기만 해봐라 됐나? 됐나? 여기만 해봐라 됐습니다 아우 진짜 이쪽만 보고 해야지 오늘 우리 이쪽에 준비 됐어요? 기습 5번 해갖고 신나게 돌려갑시다 가자 자 우왕 자 우왕 자 다음에 진진도 박수 우왕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나이 너도 사랑 너도 나를 따라한ений 알짓듯이 멈추지 않는 지금 나는 아름다운 소주하지 미련이야 막히지마 고개도 말 잃지마 어차피 어느 때만은 점수는 없다면 자 다같이 서플라이 서플라이 신의 기쁜까지 살아야지 이봐봐 조금만 더 해보시고 내 말하는 사람을 두게 두려워 이리 먹어봐 계속 기억나요 계속 기억나요 아름다운 시절이야 멈추지 않는 생활 아름다를 선정하지 미련이야 막히지마 고개도 말 잃지마 아니 어차피 어린 나라는 점수 compo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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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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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니까 쪽팔리지 같이 4번 준비해 모자 신수인 분들도 똑바로 하라니 4번 시작하면 시작 이중근은 잘 들어갔는데 혜택 혜택 잘해라 보호를 해줘야 돼 앞에서 아 누구세 아 저거 언제쯤 해야 돼 어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뭘 물러가라 엿값을 올려달라 올려달라 그렇지 그렇지 시작 대본 준비해 시작 올려달라 올려달라 엿값을 엿값을 내려라 저지가 아니여 야 지금 씨 3천원 받는데 내리면 얼마 받으래 옛날처럼 2천원 받아 지금 그 15년 전에 지금 엿값이 2천원이었어 엿값 안나와 이제 몇 값이 1칸 몇 값이 1판이 얼마인지 알아? 안 갈개해줘 자 지금부터 야 얼마 8만원 하나? 예? 8만원? 12만원 12만원 12만 원? 12만워네 야 비싸네 원래 6만원 하자 잠깐만 지금 현재 거지가 떼는 거는 8만 5천원 그런데 그것만 가르쳐주면 돼 그 너리를 가르쳐주면 안 돼 15만원 떼요 준비 네 계속 너네들 왜 안해냐 지금 노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둘이만 준비 지금 마이크 든 사람이 선생님이야 괜찮아 자기는 아까 마이크 들 때 이래저래 해놓고 꼭 나 할 때만 말고 알았다 요 대만 준비해요 준비되자 오늘 다 읽는 욕 욕 욕 욕 다하나요 솔로 스폰바니아와 같이 못 놀아야 되겠네 노면 나도 이미지 떨어질 거 못하고 준비 준비되자 끝났어 다같이 솔로 발휘로 이게 오븐이냐 멜로디를 집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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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에 썸 맘만 돼 빼와 혼자 몰래 울고 버무리 이 씨팟 꽃잎으로 새겨버린 흘린 이름을 우르다가 찾아날린 그 시방 내가 없는 내 친구가의 아픈만 변해와 눈물지녕도 날성해 그 시방 이제 다시 다시 너의 생각만 알았지 돌아올 수 없는 시나리오 이제 다시 다시 울지도 말았지 어차피 이전야 할 슬픈 기억이 돼 그지마 날아지던 날씨가 없어 그지마 내 맘을 지울 수 없어 그지마 날아지던 날씨가 없어 내 맘속에 살았어 미래 그지마 자 지금부터 김현아 댄스 준비 머리 속이며 올봐라 하자 열심히 하자 자 김현아 대가리 탈기 하자 자 하이간수 김현아 가슴 펴 가슴 탈기 하자 이제 다시 다시 너의 생각만 알았지 돌아올 수 없는 시나리오 지나가시던 날씨가 없어 너 그만하라 이제 다시 다시 울지도 말았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이 돼 그지마 그지마 나를 지울 수 없어 가자 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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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떠낼 수 없어 내 맘속에 살았어 미래 그지마 자 몸보신 분이서 워마 타임 가자 자 워마 타임 가야 자 김현아 날개 동이니 대가리 탈자 하이라이트 가슴 내밀어 전부 다 가슴 짱 가야 프리카라 차라라 차라라 어 미안해 미안해 그래도 다 웃었잖아 사람들이 좋아하냐 이리 와 아까 났잖아 차라라 자제 대가리꾸로 줄을 서 줄을 서 줄을 서 줄을 서 나 하나 녹수 하나 노래행기 품바 하나 우리 새빼년아 나는 없네 괜찮아 차라라 차라라 주신분에게 이거 하지 말고 좋아 여기서는 힐러리에서는 접하치기가 없다 손 가슴이 오려 엉덩이 45도로 뺀다 차라라 경혜 엉덩이 한번 한단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니 원래 여기서는 왜 했냐면 설룩스 뿐만이 있을 때는 이걸 바치기 안 돼 아 시옥게 좀 안 치기로 하하하하 아니 바치기 알았다 왜 아 다 알았다 백프로 뽕입니다 백프로 뽕입니다 어 어 어이 수술학 왔어 수술학 왔어 근데 수술학은 더 크게 하지 그걸 하다 말았나 야매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한람이 좀 입멋게 해야지 뭐 야매를 했나 미루가 그럼 뭐해 뭐라 여자는 가슴이 커야지 좋아 어 야 어 아 아 아 어 아 아 우리 오상규님 아 진짜 여기서 할까요? 아무 때나 할까요? 나뭇가지에 응 가자 내가 안 나올 줄 알았다 솜자탕 아 아 남가지의 색처럼 나란한 솜자탕 하얀색처럼 이 보도 깨끗한 솜자탕 하나 둘 셋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아 한 번 더 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 뭐야 눈에 안 비해갖고 눈에 안 비해갖고 눈에 안 비해갖고 하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몸 좀 주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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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 차를 들어야 땀날건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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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공짜도 없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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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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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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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고 똥 소리 불발이다 똥 안했는데 하하 기다려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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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맘봐 땡큐 땡큐 야 또 가자 또 가자 이현대가 나뭇가지의 새처럼 나라들 솜사탕 방향성처럼 희고루 깊은 솜사탕 솜사탕 시야시기가 제대로 됐다 고맙다 와 고맙다 와 솜사탕 개념오라고 맨날 이거 시키라고 내가 유튜브를 많이 보여줬거든 왜? 살 빠진 거인 줄 알았다 나뭇가지의 새처럼 나라들 솜사탕 방향성처럼 희고루 깨끗한 솜사탕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멀어보는 솜사탕 하나 둘 셋 솜사탕 옆 동굽한 걸 맞네 잠깐만 있어봐 아이고고고 엄마 고마워요 누가 얼굴 뻥해졌어 아이씨 너네들 오늘 안가네 나만 가니깐 숨차 죽겠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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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있어봐 아이씨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그냥 끌어와 그냥 끌어와 아이씨 그냥 가야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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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아이씨 아이씨 또 가야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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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이씨 힐다정 꺼져있어 힐다정 꺼져있어 힐다정 꺼져있어 끌어죽겠다 아이씨 뒤에 추워 뒤에 추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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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숨차게 나뭇가지의 햄처럼 날아는 솜사탕 하얀 눈처럼 기곱으로 깨끗한 솜사탕 너의 아이씨 지금 추구 가자 안되나 기다려봐 더 미치겠다 이거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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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네 이제 나한테 돌아가자 하하하하하하하하 살쪄서군 예예 야 걸리는게 없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뭐 걸리는게 없노 걸리는게 그럼 하하하하 배정집어라 걸리는게 저국집어로 느리냐 그래 공포도가 걸리잖아요 바보야 그거라도 걸리는게 그것까지는 없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리로 올라간다 하하하하하하 배정집어라고 하하하하하하 지민아 수고장 나뭇가지게 새처럼 단환의 숨가산 과연 눈처럼 기부분도 삐뚫한 손사산 엄마에 숨가산 엄밀 Instant 마지막 뭘 잠깐만 있어봐 조용히 해봐 잠깐만 있어봐 간다 에 관지자 저들 가만히 있어 돈 벌어 야 깡슨이 솜사탕 해봐 솜사탕 해 그거 들어주고 두 명은 해봐 솜사탕 하라고 팀 줄게 빨리 와 그거하고 이거하고 깨면 안 돼 그럼 빨리 와 이리와봐 거기서 해 그 툴을 놓고 와 내가 꺼줄게 알았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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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주 콤바님 야 이재주 콤바님 야 야 잠깐만요 지금요 고객님 근무시간이에요 선배님 빨리 가보세요 아 끝나는게 아니에요 지금 옛날거 빨리 와봐요 아니 후배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옆에서 백그란드를 해주는게 여기 임무거든요 옆에 중간에 쓰세요 중간에 중간에 아까 하는거 봤죠 하는거 봤죠 내가 갖는거야 어? 어 갖는거야 어 어 알았어 자 솜사탕 해봐 음악 큐 따라해 시시시 왜왜왜왜왜 몰라 형이 형이 야 큰일나 해 그냥 해 가자 아 아 아 나뭇가지에 햄처럼 나라들 솜사탕 야 하얀금처럼 이곳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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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끝한 솜사탕 엄마 좀 참고 나 느리갈대 어머머 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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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에 햄처럼 바람은 솜사탕 일로와 항상 들어가와 일로와 일로와 지금 마이크 들었으면 내가 대장이다 뒤에서 선배빈 한심하냐 가슴에 손을 올려 엉명이 45도 경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거 주실때로 안볼때 몰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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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번 더 있어 다 따라와 아 노래 이폰만 거기 있고 아 일로와라 같이가자 나 힘들어서 그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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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오세요 얘들아 깊은사랑 우리 키 큰수들을 갈까요 키다가 우리 키 큰 분 앞으로 아니 앞으로 자 두개 자 어 열한시 열한시로 가면 돼 알았지 어 까 나야 다 찍어 나뭇가지의 새처럼 나라는 손상탕 하얀 눈처럼 희고두 깨끗한 손상탕 엄마 엄마 진짜 꽃 날 내리갔네 머 머 종상탕 하나 둘 셋 나 그냥 둘놀이를 따라오라고 그랬어 왜 왜 나만 가면 힘드니까 둘놀이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왜 알아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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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노래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오도방정을 떱시다 오늘은 메리 어 뭐야 뭐야 그거 뭐야 코로나인가 코로나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안오셔도 내일은 많이 오신댔어요 알았나 알았다 알았다 질레꽃 아 한두 번 하나 울찔하면 오레라 열풍아 질레꽃 그 남자에서 반씩 내려주시고요 왜 아픈 마이크 이거래요 자 울찔로 아 이게 더 좋네 진작에 19명의 손입니다 자 울찔로 갑니다 아이고 손질러 일터 컸나 일터 컸나 손질러 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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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굽고 짧게 가자 빨리 어 장구 지금 이거는 장구 치는 시간이 아니고 춤추는 시간이에요 어 좀 해냈냐고 살 좀 빼자 여기서 딴 사람들은 돈 들어가면서 뭐 어 히스트로니 뭔가 왔는데 살 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빼라고 빼야돼 아래 똥 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빼야돼 자 그거 틀어놓고 와잉 계속 방금 내가 해줄게 시발 아 다일러 아 우리 녹수 누나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이 바뀌었네요 한살 묵으니까 옛날에 욕도 못하는데 요새 눈물 너무 잘 났네 아 열심히 합시다 우리 옛날 우리 3년 전 생각을 합시다 아 3년이 아니에요 5년이네 이야 벌써 5년 됐네 그때 녹수 누나랑 막 어이 갈 때 녹수 누나랑 어이 어이 하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나? 방아지 방아지 생각하자 자 지금부터 190 미리 돌려놔요 190으로 돌려놔요 미리 어 두 개다 190이요 남자에서 두 번 네 틀 팔짱에 손 푼다 팔짱에 손 푼다 마스크 흰색 검은색 빵모자 베레모 거꾸로 쓴 베레모 아 요새는 마스크를 가려있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보는지 입으로 욕을 하는지 그걸 모르겠네 틀 오늘 이렇게 힐러리 오신 여러분들 충격이 생겨가지고 오늘 여기보다 내일은 더 재밌다는 걸 이해하시기만 지금은 막빼기만 보여야 됩니다 틀 가자 그냥 여기서 뭐하봐 더 돌려 가자 빨리해 응 예 음 esper 아 베레모 나 이리 아 아 가늠의 웃음을 보냈다고 그놈 아냐 남 기막힌 내 사랑을 흘러나 열풍한 마음이 있어 다 불어 다 불어 다 불어 다 불어 다 불어 다 불어 내 입을 벗게 아쉬움에 힘들게 이면서 나는 입을 없어도 말아 말아 슬퍼하지가 아들한테 안 잡아 내 가슴의 상처는 잠깐만 왜 이것만 하노?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이것만 하지 말고 가자 뜯어라 열풀과 뜯어라 맘이 생돌 계속 가자 더 빠른 게 더 빠른 게 그래 가자 앞으로 더 신나게 아니 그것만 하지 말고 옆으로 지뢰꽃을 텐데 이렇게 납동하다 빨리 해바라고 해바라고 해주지 마 어떠기에 저가 산다 괜히 있습니다 같이 가자 차주권을 입에 물고 눈물을 흔들리며 말아 이제 나를 불러주 다가가 멍이 잊을 사람아 계속 가자 더 신나게 아니 그러지 다는 더 들어 다는 더 들어 더 들어 가자 다는 더 오늘 노래하듯이 또 저래될 덕분에 달라들일수리 동발하라 동발하라 작년밤에 입에 물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 나를 불러줘 널 걸고 싶더라 아직 멀었어요 한국도 있어 오늘은요 뭐 지금 미리미리 퇴근한다고 지랄이세요 아직 멀었군요 빨리 오세요 근데 오늘 술 한잔 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요 오늘 저기서 맥주 한잔 먹은거 아냐 이리로 사 빨리 그 다음 사진 한국도 해야돼 앵콜해요 앵콜 앵콜 늑대들이 이제 오었네 몰라믄 좀 빨리 오지 한국 더 갈까요 네 어떤거 갈까요? 듣고싶은 노래 있으면 말씀하시죠 한국어 해드릴게요 사랑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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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바람 그 에스카 시기도 제 노래가 아니고 우리 노랫잎풍만 입고 해요 그건 저작권 있어요 예 죄송해요 예 못하고 싶은거 왕위에 거짓말 남자한테 차였구나 네 거짓말하면 차이는거 아니지 그래도 언니 니는 좋다 그 얼굴에 차이고 다른 사람들 봐 여기 있는 애들 봐 안 차여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없어 나도 없어 알았어 거짓말도 해주고 우리 오늘 오신분에게 사주판자도 한번 해주고 나만 가자 주면 된다고 오늘 오신분들 항상 이 어디 저기 저기요